이곳은 소장으로 모으셨잖아요. 그래서 잠깐 못 보실 거예요. 여기다 오다가 있고, 어젯밤지 말아, 저희는 소장으로 하면, 소장으로 소장으로 모으셨는데 일단 알려놓으면, 저희는 몇 시원까지 소장으로 모으실 때, 전화하고 하는 게 아니고, 소장을 소장으로 모으실 거니까, 아, 우리 같이 소장으로 모으실 거에요. 아, 그럼 다음 주에 출발할게요. 나중에 우리 덕분에 와서 식당에 이동해서 그때 우리 끼니에 대한 얘기는 따로 설명이 아니고요. 아마 안되겠지만 그치로 먹기만 봐서. 그래도 발전해야 됩니다. 식사 안하시는 분 많던데? 손 들어보세요. 후회할 텐데. 메뉴 뭔지 모르지요? 모르는 게 나아요. 가는 사람을 위해서 배제 차원에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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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